청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이 기업 주도로 추진됩니다. SMC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청주권 기업 3곳은 최근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 데 이어 오늘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창단 의향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. 이들 컨소시엄은 오는 30일 청주시청에서 이승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 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청주시가 어느 수준까지 프로축구단 창단에 참여하게 될지 주목됩니다.